미술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미술 창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답변 영상입니다. 미술 비전공자 학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창작의 본질은 어디에서 오나요?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창작을 하는 이로써 주변에서 비전공자의 작품을 두고 기본기가 없는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하는 걸 들었습니다. 창작의 기본기란 무엇일까요? 미술계 안에 머물다 보면 미술 창작에 뜻을 두고 있는 미술 비전공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러 일면이 전혀 없는 미술 비전공자들로부터 카톡이나 이메일로 문의하는 메일을 연락을 받거든요. 비전공 미술 창작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술 창작의 기본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몇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해보죠. 먼저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창작자를 셀프토트 아티스트, 독학한 미술가라고 부릅니다. 미술사에는 미술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이전 혹은 이후에도 독학한 미술가 수가 굉장히 많죠. 앙리 루소가 그랬고, 반고우가 그랬고, 프리다 칼로가 그랬고, 헨리 다고가 그랬고, 그리고 현대적인 개념 미술가로 넘어가게 되면 더 많죠. 오노 요코도 그랬고, 얼마 전에 바나나를 덕트테이프에 붙여서 아트페어에서 1억 8천만원에 팔았던 마오리 쪽 카텔란도 그랬고, 그리고 아이웨이웨이도 그렇고, 키스 헤링도 그렇고, 제스퍼 존스도 미술 비전공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키스 헤링은 상업 미술을 잠깐 공부하다가 그만둔 경력이 있고, 제스퍼 존스도 파슨즈 디자인 스쿨을 잠깐 다니다 그만둔 이력은 있지만, 순수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창작의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기본기가 없는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비난을 누가 하는 걸 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미술평가인 제가 봤을 때도 기본기 없이 감정의 표출처럼 보이는 그런 작업들이 있고, 그런 작업을 저는 평가져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서, 그 작업에 요구되는 기본기의 성격은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거든요. 미술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을 하더라도 성격이 전혀 다른 종류의 미술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대중가요를 예를 들어보죠. 힙합, 록 음악, 아이돌 그룹이나 걸그룹, 이 세 가지는 모두 대중가요라고도 우리가 명칭하지만, 세계가 지향하는 기본기가 완전히 달라요. 힙합 같은 경우, 기본기일 수 있는 게 라임이나 플로우가 될 거고, 록 음악 같은 경우는 가창력하고 무대 매너가 될 텐데,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미모하고 구성원의 나이입니다. 미모하고 나이는 음악적 요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음악의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걸그룹과 아이돌 그룹의 기본기가 되는 거죠. 검색창에 아카데미즘, 혹은 아카데미즘 미술을 치게 되면, 정확한 관찰력, 탄탄한 대색력, 사실주의 묘사력이 기본기인 작품들이 많이 뜰 거예요. 굉장히 잘 그리는 그림들. 그런 그림들은 보통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 기본적인 점수는 먹고 들어가지만, 동시대 미술계에서 높게 평가해주는 기준하고는 좀 거리가 먼 미술들이에요. 공교롭게 이틀 전에 미술 공모전 심사를 해주러 광명역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자전거 타고 다녀갔어요. 왕복 한 56km. 공모전 심사장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제가 심사를 해야 되는, 1차 심사로 걸러야 되는 작품들이 180점이었습니다. 180점 가운데 30점으로 추리는 작업을 제가 해야 됐는데, 그 가운데는 아카데미즘 미술의 어떤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대색력이나 뛰어난 사실적 묘사가 뛰어난 그런 작업들을 후보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랑 같이 심사를 했던 다른 분이나 그런 작업들은 대부분 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업들이 요즘에 미술계의 시주나 어떤 흐름으로 볼 때 신선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고로 덧붙이면 미술 전공자 가운데 재현력이나 무슨 대색력처럼 아카데믹한 스킬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칙을 이해하면 미술 추천위원으로 제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전시회나 기획전이 열릴 때 작가, 출품할 작가를 갖다가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미술 전공하지 않은 작가들한테 눈이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예능 방송 가운데 미술 서바이벌 방송이 있었었죠. 아테스타 코리아라고. 거기에 제가 멘토랑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도전자 가운데 미술 전공하지 않은 도전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부지부지 간에 다른 도전자들보다 그런 미술 비전공 도전자들한테 더 눈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미술 전공자 그룹 중에는 그 안에 있다 보면 열정이 낮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특히 미대생의 경우는 미술에 아예 관심이 없는 미대생을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미술 비전공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이나 관심이나 동기의 순수성의 어떤 밀도가 굉장히 기특해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술 비전공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미술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기본기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미술 전공자 중에도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주 태반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술 비전공자라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남과 대비될 수 있는 자기의 색깔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독학한 미술과 가운데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라도 교육을 받지 않고 홀로 우뚝 섰다기보다도 주변의 미술계 인사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관계망 안에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미술계의 분위기와 그 흐름 곁에 언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 전공자들로부터 피드백도 없고 어떤 기회도 없고 미술계의 흐름 위에 자기를 두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미술 비전공자들한테 가장 위험한 건 고립이에요. 끝으로 작품 자체의 완성도로 작품이 평가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작품이 어떤 주제로 분류돼서 묶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작품이라도 달리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은 작가의 몫이 아니에요. 작품을 어떤 주제로 묶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시 기획자하고 미술평론가인데 예를 들어서 뒷장의 현대미술 작업을 보통 발견되는 오브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사물로부터 미술의 면모를 발견해냈다는 거죠. 이 같은 발견하는 기술이 개별 작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전시 기획이나 비평, 특히 전시 기획을 통해서 개별 작품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면모가 발견되는 작업이 성취가 됩니다. 전시 기획이나 비평, 특히 전시 기획이나 비평, 특히 전시 기획이나 비평, 특히 전시 기획이나 비평을 통해서